여름방 영상 여름방 영상 어떤 얘기? 어떤 얘기가 듣고 싶어? 아룽이 아룽이 윙크 클로즈업 됐을 때 윙크 해봐 윙크 해봐 어이구 잘하네 왜 이렇게 맞아 잘 들어 왜 이렇게 맞아 왜 이렇게 맞아 잘 들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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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퇴근하셨어요 아 진짜? 아직 퇴근 못하고 계셔? 맨날 하는 퇴근은 오늘 안하고 내일 출근 할 필요 없어 주변아 오늘 그냥 하자에 계셔 아 진짜? 아룽아 아룽아 진짜 예쁘다 아룽아 아 그래 아룽 아 미안해 미안해 아룽아 아룽아 영상청에 아룽이 없어졌다 아 나왔다 아룽아 니 콩치즈는 알아 아룽아 아룽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낮에 아룽이 영상 찍은 거 엄마가 보고 있는데 어 sweets 안내 아룽아 인간에 아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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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보니까 바람 소리가 없어서 쐈구나 아룽아 사진 속 아룽이보다도 이래 바로 보이는 아룽이 더 예쁘네 근데 말 안하노 저기서 오신노 아룽이 바로 해? 아룽아 안녕? 아룽아? 아룽아? 네 네 부르셨습니까? 아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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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룽 미쓰 아룽아 너 지금 뭘 서 있네, 아룽아. 지금 영상 소리 아룽이 너무 예쁜데 너 뭐하는데 지금. 아, 이놈 진짜 쟤도 너무 예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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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아이고, 예뻐. 오늘 저녁에는 점심 좀 가까이 가끔 하실랄까? 오늘 저녁에는 점심 좀 가까이 가끔 하실랄까?